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티아라가 스테이지에 더욱 서피스티케이드와 섹득한 모습을 더욱 더 감성합니다. 제 최애의 노래는 발레 트랙의 T.A.M.O. 기존의 티아라가 보여드렸던 빠른 템포의 댄스곡이 아닌 미디엄 템포의 서정적인 곡인데요. 따뜻하면서도 청년감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그리고 겨울에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이기도 하고요. 가사와 멜로디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곡입니다. 티아라가 2009년에 대한민국의 롸을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의 롸의 시점을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의 롸의 시점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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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에서 인해의 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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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롸을 시작합니다. 우리 둘 만에 안 나 제가 이번에는 많은 걸그룹 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 티아라가 하면 좀 더 달라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더 컨셉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이번 티아모로 컴백을 하게 됐고요. 되게 담백하게 나온 앨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대중분들한테는 변신으로 보이지 않을까 여성스럽고 담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선보였던 적이 없어서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변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When you listen to T.A.M.O. you'll be surprised that it's by Tiara. While it doesn't have their signature sound, it has a fresh and lovely vibe that goes well with the title of the track, which means I love you. 그런 무대 위에서의 연출이나 퍼포먼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The members of Tiara are displaying their femininity with this lovely song. I'm liking this reinvention already. They look so angelic and feminine on stage. Don't you agree? 포인트 안무를 포인트 가사에 맞춰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수화예요. 안무를 수화로 또 만들어줘서 너무 저희도 감동을 했었는데 The amor, 우리 둘만의 amor 라고 해서 They even showcased other tracks from their latest album titled Remember. PRISM is a ballad song that's about a woman who hasn't been able to move on after separating from her boyfriend. PRISM은 수록곡에서의 신곡이 한 곡 들었어요. 동연적인 멜로디 라인을 티아라만의 색깔로 풀어낸 담백한 발라드 곡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슬픈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곡의 분위기가 가사와 어우러져서 여자의 비련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더 강한 인프레션을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할을 제작하는 이 노래는 마음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고 네네 네네 우리 티아라 또 이번 띄와모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TRI is present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ir signature style and concept. And they are delightfully surprising everyone with their innocent beauty and feminine charms. We wish them the best of luck in their promotion and conquer the K-pop scene once again.